그 길을 걷기 전에 이렇게 자문해보게, 이 길에는 마음이 깃들어 있는가? 그 대답이 아니라면, 스스로 알아차리게 될 걸세. 그러면 다른 길을 택해야 하네. 잘될 운명 정예두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본후황의 가르침입니다. 이 책에는 제 인생에서 가장 뇌리에 남고 삶의 지침이 되고 있는 3개의 구절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나누고 싶네요. 우선 돈후황이라는 사람의 풀네임은 돈후황 마투스이고요. 멕시코 야키 인디언 샤먼이에요. 샤먼이라고 하면 무당 미신으로 폄하할 수도 있는데요. 돈후황은 인디언 샤머니즘의 대가입니다. 돈후황의 가르침은 타임지 1973년 3월 5일 표지에 소개가 되었고요. 전세계적으로 약 800만 권이 판매된 책이에요. 돈후황의 가르침에서 뉴에이지 운동이 출발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 책은 돈후황이 직접 쓴 책은 아니고요. 카를로스 카스타네다라는 페루 태생의 미국인인 인류학 박사가 돈후황과 함께 했던 체험과 인터뷰를 3권의 시리즈로 출간한 책이에요. 흥미로운 것은 카를로스 카스타네다는 익스트란 여행을 제자들과 함께 갔다가 시체나 흔적 없이 실종됐어요. 육체가 분해되는 세계로 여행을 떠났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책은 물질문명과학과는 정반대편의 지식체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무한의 존재에서부터 얻는 경험과 지혜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용설란이라는 식물을 먹고 환각상태에서 초월적인 경지로 가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 사슴 육포를 먹고 힘을 얻는 이야기, 암수 도마뱅으로 나의 미래를 보는 이야기 등 낯설지만 신비롭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해드리면 이 표지에 까마귀가 이렇게 있는데요. 까마귀가 왜 시체 주변에 있는 줄 아세요? 뭐 나중에 고기를 먹기 위한 이유도 있겠지만 사람이 죽을 때 오라가 해체되는 빛의 해체쇼가 그렇게 멋있다고 해요. 까마귀는 오라의 빛 해체쇼를 관람하기 위해서 시체 위를 배회한다고 돈후황이 이야기도 해줘요. 너무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많아서 서론이 좀 길었네요. 저의 소울에 남은 3개의 구절을 그러면 소개할게요. 첫 번째 구절은 돈후황의 가르침 2편인 익스트란으로 가는 길에 나오는 대목인데요. 카스타네다요. 자네 왼쪽 어깨에 항상 누금을 메고 다니게, 그리고 자네가 조급해지거나 혼란스러울 때 왼쪽을 돌아보고서 누금에게 충고를 구하게나 만약 죽음이 자네에게 손짓하거나 자네가 죽음을 슬쩍 보았거나 자네의 동료인 죽음이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걸 느낀다면 자네의 잡다한 고민들은 일시에 떨어져 나갈 것이네. 살면서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의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그 중에는 내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중대한 의사결정도 있죠. 그럴 때 참 고민이 돼요. 그때 저는 이 문구를 떠올려요. 왼쪽 어깨의 죽음을 슬쩍 보면 잡다한 고민들이 일시에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당장 내일 죽는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러면 고민 없이 바로 답이 나오더라고요. 바로 나오는 답을 본 후왕은 마음이 깃든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이 깃든 길이라는 단어가 제 인생에 던진 화두가 되었죠. 책에서는 이렇게 돈 후왕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길을 걷기 전에 이렇게 자문해보게 이 길에는 마음이 깃들어 있는가? 그 대답이 아니라면 스스로 알아차리게 될 걸세. 그러면 다른 길을 택해야 하네. 돈 후왕은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여러 번 물어봐도 되고 여러 번 실패해도 되니 내 마음이 깃든 길을 가라고 말하는데요. 마음이 깃든 길을 어떻게 찾을까요? 왼쪽 어깨에 있는 죽음을 슬쩍 보면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야기가 저는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생각해요. 마음이 깃든 길이라면 잡다한 고민이 일시에 떨어져 나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 마음에 와닿은 구절은 배웅의 네 가지 천적인데요. 그 첫 번째 배움의 천적이 공포예요. 새로운 것을 배우기 전에는 공포가 생기죠.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공포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돈 후왕이 가르쳐 주는데요. 답은 아주 간단하네. 도망치면 안 돼. 공포를 무시하고 공포에도 불구하고 배움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거지. 공포를 이기는 방법은 도망치지 않고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냥 참고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고 의지가 강해지고 공포는 사라지게 되죠. 공포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배움의 천적을 만나게 되는데요. 명료함이에요. 내가 이미 다 알고 똑똑하니까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는 상태죠. 이런 사람은 낙천적인 전사가 되거나 어리광대가 된다고 말해요. 명료함을 극복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새로운 일에 착수할 때는 끈기를 가지고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거야. 특히 자신의 명료함이 거의 오류에 가깝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네. 세 번째 배움의 천적은 권능이에요. 가장 막강한 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지배자가 된 상태로 자기가 규칙을 만들어내는 상태인데요. 사실 뭐 이 정도만 돼도 나쁘지 않은 인생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굴복하면 더 이상의 배움이 없죠. 자기를 통제할 줄 모르고 언제 어떻게 자신의 힘을 써야 할지를 모르게 되죠. 배움의 마지막 천적은 바로 죽음입니다. 가장 잔인한 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늙어가면서 죽음과 가까워지는 거죠. 이 적은 완전히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고 단지 계속 싸우는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죠. 저는 지금 배움의 천적에서 어떤 단계의 천적을 만나고 있나 생각해 보면 두려움과 명료함 두 개의 천적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견디면서 배우고 내가 아는 것이 오류에 가깝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한다고 저는 스스로 계속 말하고 있죠. 오늘은 돈우왕의 가르침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소울님도 마음이 깃든 길을 걷고 배움의 천적을 이겨내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원카드 제네럴 리딩의 주제는 내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잘될 운명의 기운이 전달됩니다. 잘될 수 있을지 더 자세히 듣고 싶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고 소울톡을 다운받아 보세요. 지금 바로 어떻게 잘될지 타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걸어가야 할 길, 원카드 제네럴 리딩입니다. 여기에 있는 1, 2, 3, 4, 5, 5개의 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선택하실 시간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하셨죠? 1을 선택하신 분들 퀸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거든요. 컵이라는 것은 물의 에너지로 감정이에요. 여왕도 여성으로 물의 에너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가 감성의 감성 카드예요. 이 카드가 나왔을 경우는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머리보다는 내 마음이 깃든 길 그러니까 감정에 더 충실하는 것이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럴 수 있잖아요. 돈을 더 많이 주는 곳과 내가 일하고 싶은 곳이 다를 경우 그럴 땐 나는 어떤 곳에서 일을 해야 되는가. 이 퀸 오브 컵 카드가 나왔다면 내가 일하고 싶은 곳에서 일을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나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사람과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다를 경우 실제로 도움되는 사람보다는 내 마음이 가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내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고민이 되셨다면 머리보다는 내 마음에서 하는 말을 듣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 맞겠다라고 해석을 해 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를 선택하신 분들 2번 더 서드아이 메이저 카드고요. 이 카드는 제3의 눈 카드예요. 제3의 눈이라는 건 직관, 통찰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왠지 맞을 것 같은데 어떤 구체적인 정보나 아니면 수치보다는 그냥 그런 직감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은 왠지 괜찮은 사람일 것 같은데 혹은 이 사람은 왠지 나를 나중에 배신할 것 같은데 그런 어떤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것을 믿고 따라가도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에서 이 제3의 눈 카드가 나왔다는 건 소울님이 직감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 그 길이 소울님이 걸어가야 될 길이고 그 길 끝에 소울님의 직감대로 원한 어떤 결과나 상황이 펼쳐질 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느낌 가는 대로 내 직관이 가르치고 있는 대로 지금 가야 됩니다. 이 카드가 나왔을 때 소울님의 직감을 믿고 걸어가면 됩니다. 3을 선택하신 분들 3번 동전 카드인 러닝 공부하는 카드가 나왔거든요. 지금 소울님께서 걸어가야 할 길은 공부, 연구, 혹은 사람에 따라서는 수행 아니면 운동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나의 어떤 내면이든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의 실력이든 혹은 체력이든 그것을 올리고 어느 정도 이제 더 고향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 3번 동전 러닝 카드거든요. 지금 이 카드가 나왔을 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나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운동을 내가 움직이지 않고는 할 수 없잖아요. 공부를 내가 책을 보든 영상을 보든 혹은 듣든 내 눈과 혹은 귀를 열어야만 그리고 내가 그걸 내 머릿속에 넣든 내 마음에 넣든 해야만 공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소울님이 스스로 노력하고 더 내가 깊어지고 넓어지도록 하는 길을 가는 것이 소울님이 걸어가야 할 길이다. 라고 지금 이 3번 동전 러닝 카드가 말하고 있네요. 4를 선택하신 분들 0번 더 드리머 몽상가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지금 눈을 가리고 있지만 그 눈을 가린 것이 깃털이에요. 눈을 뜨면 이 깃털이 날개가 돼서 하늘로 날아가거든요. 눈을 왜 가리고 있냐면 스스로 두려움이나 걱정 때문에 눈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소울님은 내가 어떤 일을 하면 내가 빛날지 그 다음에 내가 헐헐 날아갈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걱정이나 두려움 현실 때문에 보지 않으려고 할 뿐이에요. 소울님께서 걸어가야 할 길은 내가 빛날 수 있는 길 내가 헐헐 날 수 있는 그 길 그 길에 발을 첫 발이라도 디디는 것 아니면 지금 지금 디뎌서 걸어가고 있다면 그 길로 계속 가는 것이 소울님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이 몽상가 카드는 내가 꿈을 꾸는 것이 현실이 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울님의 꿈을 따라서 가는 것이 소울님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5를 선택하신 분들 에이스 오브 펜타클스 카드가 나왔네요. 지금 보시면 하늘에서 손이 나오고 있고요. 그 위에 큰 금동전이 있어요. 이 카드는 금전운 카드거든요. 소울님에게 금전운이 들어올 거고요. 그러면 소울님이 걸어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이냐면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돈이 많이 되는 길로 걸어가시면 됩니다. 지금은 내가 돈을 벌어야 될 시기예요. 그 돈이라는 것이 직접적인 어떤 나에게 들어오는 돈일 수도 있고 돈을 벌기 위한 어떤 일이나 직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카드가 나왔을 땐 마음에 드는 혹은 하고 싶은 일과 돈이 되는 일이 다를 수 있잖아요. 돈이 되는 일을 지금은 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카드로만 봤을 땐. 그래서 소울님이 걸어가야 할 길은 돈이 되거나 실질적으로 나를 성장시키거나 승진시키거나 올려줄 수 있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지금은 소울님이 걸어가야 할 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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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